야 이거 너 아냐.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유출된 자신의 정보 사진들이 또 다른 사람 내 이름 카드랑 휴대폰이 개통됐다고 이런 거 만든 적 없는데 여보세요.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. 김민수님 맞으시죠? 네. 주민번호가 890-825-3423-122 맞으세요? 네 맞는데요.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. 지금 바로 국가안전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하는데요. 네.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. 당신의 행복과 안전지킴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첫번째. 첫번째. 아멘